통신사를 찾아 헤맨지 10년... 나에게 맞는 요금제는 없는 걸까? 어? 고민하지 말고 이야기로 와! 찾았다! 인생 요금제! 3, 4요금제 다 했다! 내 마음대로 골라쓰는 알뜰 요금제! 이야기 모바일 텅 비어버렸어... 아무것도 안 남았어... 내 통장... 어? 굶지 말고 이야기로 와! 찾았다! 인생 요금제! 무제한 데이터가 12,100원! 내 통장 지켜주는 알뜰 요금제 이야기 모바일 참아야 하느니라... 답답해도... 느려도... 참아야 하느니라... 참지 말고 이야기로 와! 찾았다! 인생 요금제! 초고속 무제한으로 시원하게! 데이터 빵빵한 알뜰 요금제 이야기 모바일 오오오오 간장 과학